최근 일본 관동지역과 관서지역에서 큰 지진들이 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과 3시간 정도 사이에 연이어 발생한 워카야마현과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산 근처의 지진은 후지산 폭발 우려와 함께 최근 들어 자주 발생했던 워카야마현의 지진들과 더불어서 난카이 트롯프 거대 지진의 발생에 대한 걱정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곡구 후지산 근처의 5개의 호수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4.1과 3.6 그리고 4.9에 3번의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인근 가나가와현과 군마현 사이타마현 시지오카연에서도 진도삼의 흔들림이 관측이 되었으며 몇 시간 뒤에는 인근 가나가와현 서부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산 근처를 진원으로 하는 진도오약 이상의 강진이 관측된 것은 2014년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이번 야마나시현 지진은 후지산 분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야마나시현이나 시조카연이라고 하면 후지산 바로 옆이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지진은 사실 후지산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야마나시현 지진은 후지산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계와 지각변동 등의 데이터에 비정상적인 값은 보이지는 않았으며 후지산의 분화경계 레벨도 현재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상황이 되다. 과거 100년 정도 사이에 야마나시현 동부를 진원으로 하는 최대 진도사 이상의 지진은 이번을 포함하여 17번 발생했는데 100년 동안 지금까지 17번의 지진들로 인하여 한 번도 후지산이 분화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4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산 근처의 후지곡구 후지산 근처에 위치한 5개의 호수에서 1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후지산에 대한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일주일 이내에 발표한 내용 중에서 특별한 경계사항은 없습니다. 호지산 근처에서 연속 3번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약 3시간 후인 오전 9시 28분에 규모 5.4의 강진이 기이수도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와카야마현 고부시에서도 진도 오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밖에 효고현 도쿠시마현 가가와 현에서 진도사의 흔들림도 관측되었습니다. 12월 9일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2021년 8월 31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2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와카야마현 북부는 동일본대 지진 발생 당시에도 강한 지진들이 연속 발생하여서 난카이 트로프 대폭발의 우려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지진이 발생을 할 때마다 일본의 지진학자분들은 반드시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와카야마현 북부의 지진들은 일본 내각부에서 발표한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 발생 가능 지역으로 상정했던 그 지역이고 진원의 깊이도 얕기 때문에 일본 지진학자분들도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아무도 이번 지진들이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과 관련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은 판경계에서 발생하는 지진인데 이번에 와카야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은 육지쪽 플레이트 내부에서 발생한 지진들이기 때문에 지진 발생 장소의 메커니즘이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과는 성격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와카야마현은 원래 지진이 매우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와카야마현 북부와 와카야마현 남부에서 발생한 지진의 합계는 2021년에만 해도 100회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은 육지쪽의 플레이트에 왜곡이 쌓여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와카야마현의 지진들이 난카이 트로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후지산 근처의 야마나시현 동부의 연속강진들과 와카야마현에 연동된 지진들이 후지산 대폭발과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 발생에 대하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두 지역의 지진들이 서로 간에 관련이 있다는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는 두 지진들은 단독의 지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도카라열도에서 3개월간 223번의 군발 지진과 도쿄 인근 이주오시마에서 발생한 25번의 지진 그리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21번의 지진들로 매우 불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들보다는 만일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과 후지산 대폭발이 연계가 된다면 그것은 최근 도카라와 이주오시마 그리고 후쿠시마 지진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